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안녕하세요 이강인 선수 안녕하세요 제이프볼입니다 오늘은요 이강인 선수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해요 여기 쏠이 마드리드의 중심부거든요 여기 오면 주변에 마드리드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너무 교통이 잘 되어있어서 그래서 저는 메트로를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드리드 계속 서있기 불편하겠다 안녕하세요 김준형입니다 오늘 이강인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아? 요즘 마요르가가 골 소유를 좀 못해서 좀 걱정인데 이강인 개인플레이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졌는데 이강인 최고 잘했잖아 맞지? 맞지? 팀마다 제일 열정 있는 팬들이 울뚜라지라 그래요 병이 항상 가고 안 안고 그냥 노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무서운 팬들이 축구에 목숨 걸잖아 여기 사람들 그러면 전북이랑 여기 라이오랑 경기를 한다면 수준이 어떨 것 같아? 저는 라이오가 한 8대 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잠깐만 라이오가 전북을 8대 0으로 이길 것 같다고? 진짜로? 그렇게나 잘해? 한 5대 1? 5대 1? 그 정도야? 스페인에서 일부잖아요 스페인에서 그래도 현대고 애들이네 현대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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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시네 어? 기용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잘 지내준 석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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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브리그도 이렇게 아담한 경기장이 있구나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같은 소속팀에 있던 김기홍 선수를 보고 지금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7년만에 여기서 만나네요 오늘 첫 경기 에이징 오늘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비겼어요? 잘했네 생각보다 못해요 엄청 떠났지 제가 1인칭 시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오래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1인칭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조회수도 엄청 높은 게 있던데? 사곡 생활하는 건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좀 힘든데 적응되면 괜찮더라고요 또 다른 나와서는 다른 거 아니야? 네 재밌어요 10년 할 때 이건 뭐 상관없어? 뭐 차고 해도? 원래 일반적이지 않죠 어렵죠 어려운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인정받으면 거기 팀에서도 저를 좋아해주면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독일에서 그렇게 했고 태국에서도 애초에 그렇게 하기를 위한 조건으로 들어갔고 저는 솔직히 지금 유튜버가 한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힘들어요 어 이강이 좀 있다 하겠다 하يرة 아 하 STACK 하 그러나 오 하 하 하 바로 그냥 드리블씨부터 시작합니다 드리블씨부터 시작합니다 드리블씨부터 시작합니다 드리블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시는 척도aged 주여iqucano 드리블씨부터 시작합니다 드리블씨부터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와 좋다 . . . . . . . . 오!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탈압방 능력이 기가 막히네, 패스아웃. 이라인 선수가 이쪽으로 올지 모르겠네요. 아마 바로 버스 탈출 것 같은데요? 이라인 선수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라인 선수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라인 선수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착하다. 팬서비스 진짜 멋지다. 이가인 선수! 이가인 선수! 이가인 선수 안녕하세요. 이가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가인 선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라인 선수 안녕하세요. 이가인 선수? 네 좋아. 이가인 선수들 중에서 sp selecting 강은리 와인 선수의 유킬을 수상으로 응원합니다. 너무 재밌어, 1-7 1-7 그는 최고의 플레이어 많은 한국의 공연을 데려오고 하지만 당경을 안에서 안에서 많은 한국의 공연을 데려오는 중 많은 한국의 공연을 데려오는 중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당경이 빨리 오고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